김정래님 김정래님 이번에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직접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포에서 왔습니다. 김정래입니다. 김정래님 김포에서 멀리서 오셨네요. 그렇죠? 멀리서 오늘 날씨도 비도 오고 그런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김포에서 원래 전공이 판소리 하시는 건가요? 네 판소리 하시는데 남범인유로 이번에 나오신 거예요. 소리 하신지는 오래되셨나요? 10년 됐습니다. 10년요? 아휴 10년 하셨으면 오래 하셨네요. 네 그러면 10년 하셨는데 어디 가르치고 계신지요? 개인 뭐 1대1 경험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 밖에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복지관, 청계천, 공원, 어르신 요양원 등등. 봉사도 많이 하시고 공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까 연습하시는 거 잠깐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 잘하셨어. 너무 잘하시고 청도 좋으시고 그러시던데 앞으로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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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국악을 많이 하셔서 또 제자들도 많이 길러내시고 그런 계획도 있으신 거죠? 네 한 번 열심히 한 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가지고 나오신 노래 곡목은 무슨 노래인지요? 남도민요 흥타령 부르겠습니다. 네 흥타령 남도민요 중에 흥타령. 네 네 그러면 긴장 안 하셨죠? 긴장됩니다. 긴장돼요? 아 긴장하시지 말고 긴장을 풀려면 어떻게 하나요? 막 댄스를 좀 하고서 해야 되려나? 몸이 꼬입니다. 네 몸이 꼬여요. 네 그러면 긴장하시지 말고 저기 뭐야 편안하게 편안하게 마음껏 실력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대고 허허 성화가 난 내 해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장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담역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 아이고 대고 허허 성화가 난 내 해 눈물보다 깊은 이라 가을삼보다 높은 이라 달보다 빛나리라 돌보다 구두리라 사랑을 묻는 일이 있거든 이대로만 말하리라 아이고 대고 허허 성화가 난 내 해 지금 하신 게 무슨 노래라 그랬죠? 남도민요 흥타령입니다. 남도민요 흥타령 네 경기민요에도 흥타령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노래예요. 그죠? 경기민요의 흥타령은 천안삼거리라고도 하고 남도의 흥타령은 전혀 다른 그거 남도풍이에요. 그죠? 근데 너무 듣기 좋으네요. 떨렸어요. 아니 떨리신 거가 그 정도예요? 네. 떨리신 게 그 정도면 안 떨고 하면은 얼마나 더 잘하시겠어요. 긴장이 되네요. 어우 너무 잘하셨어요. 네. 와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남도민요 좀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같이 배웁시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신다. 혹시 가지고 계신 장기 자랑할 만한 또 뭐 노래가 있을까요? 판소리에 이도련과 춘향이가 사랑을 나누는 사랑가가 유명하죠. 아 네네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건 너무 어렵던데. 쉬워요. 아 그러면 판소리에 이건 판소리죠. 아까 한 거는 남도민요로 들어가는 거고 요번에 장기 자랑으로 할 거는 판소리 중에 한 대목이라 그러네요. 춘향가. 춘향가. 그 중에서 춘향가. 네. 뭐 그게 제가 아는 거는 그냥 이리 오너라. 꽃놀자 뭐 이런 거. 네. 아 네. 그거 너무 듣기 좋던데. 그거를 그럼 장기 자랑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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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향아. 오늘 날씨도 좋으니 우리 한번 얻고 한번 놀아 보자. 도련님은 건너방 어머님이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요. 건너방 어머님은 소실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 그랬다 하더라. 그러니 걱정 말고 우리 얻고 한번 놀아 보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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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암 배도 내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러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자 떼뜨리고 능백정을 타르르르르르. 부어시는 발라버리고 붉은 염 움뿡 더 단간진 수로 먹으러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러느냐. 앵두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도 사탕의 해와 당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러느냐. 저리 가거라 뒷대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대를 보자. 가짱가짱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빵구두 서라 웃음을 보자. 암 배로 내 사랑아. 예 준양아 내가 여태까지 너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도련님은 날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이 무거워서 어찌 업는단 말씀이오. 허허 내가 그러기에 너보다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내 양파를 네 어깨에 올려놓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다 보면 아이 그 속에 재밌는 게 참 많지야. 그러니 우리 한번 업고 한번 놀아보자. 뚱뚱뚱 내낭군 호호 둥뚱 내낭군 뚱뚱뚱뚱 호호 둥뚱 내낭군 도련님을 업보느니 조울 호자가 절로 나부여 자격이 몰아놔 타마 봉저비 조울치고 소상 동적 칠백리 생을 보아도 조울 호로구나 뚱뚱뚱 뚱뚱뚱 호호 둥뚱 내낭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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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히히히 내 사랑이로다 설바 둥뚱 내 사랑이야 달아 달아 밝은 나라 니 아무리 바빠도 충천에 멈춰있어 내일날 오지 말고 백년여일이 밤같이 니 모양 이대로 늙지 않게 흘려다오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호호 둥뚱 내 사랑 사랑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를 부르셨어요 그죠? 뭐 그 중에 제가 와 닿는 거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뭐 그거 그죠? 네 어우 너무 멋있어요 저도 그 한 대목 한번 배워볼게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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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 세 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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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잘하시네요 감황성이 있나요? 네 아주 잘했어요 오구나 한번 배워봐야 되겠네요 이게 저기 판소리 남도미뇨 너무 멋있는데 경기미뇨 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네요 사랑 사랑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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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구나 네 기억하고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념으로 오죽으로 만든 장구채예요 이게 네 장구채를 기념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북을 가지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건 기념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너무 멋지셨고 네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한번 배우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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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